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프랑이예요 여러분 우선 곰팡이 분들이 지금 현시점으로 17,000분이나 되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 성게를 잡을 겁니다 성게 성게 하면 성게알 비빔밥이죠 아니요 근데 성게알 비빔밥 그냥 사먹으면 되잖아요 성게알 비빔밥 말고 성게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성게를 잡아야겠죠 자 그럼 성게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죠 렛츠 고 여러분 지금 여기 해수욕장이고요 성게를 잡으러 바다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야 바다가 지금 파도가 파도가 진짜 좀 강해가지고 지금 여기 다 밀려왔어요 지금 뭐 해초, 미역 막 이런 거 다 밀려와 아 군소 꺼져 자 여러분 이게 군소가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말라 죽으면 오늘 제가 성게를 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물이 굉장히 맑았었는데 지금 파도가 많이 치고 그러는 바람에 물이 되게 맑진 않아요 일단 통을 여기 두고 성게를 따봅시다 성게야 성게야 나와라 성게를 따려면 이제 돌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돌 있는 쪽에 성게가 이제 붙어있거든요 보통 와 물이 진짜 많이 찼다 와 여러분 지금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제가 일단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너무 심해서 잘못하면 좀 휩쓸려 나갈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지금 파도가 너무 심해서 성게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파도 그 어플 정보를 보니까 오늘 밤부터 조금 파도가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약속대로 밤이 되니까 파도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성게를 따러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성게를 따보도록 할게요 대충 한 5마리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벌써 여기 해안간 걸어가고 있는데 죽은 성게들 보라 성게들이죠 성게들이 벌써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버려 여러분 본격적으로 성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물 진짜 맑네 오늘 제가 여기 맨날 오는데 안녕? 미안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자 성게가 성게가 어디 있을까요? 성게야 성게 어딨니? 와 나 문어인 줄 알았네 와 여러분 성게 찾았습니다 성게 자 보라 성게입니다 성게를 딸땐 재빠르게 따야 돼요 왜냐면 얘네 붙어있는 힘이 진짜 어마어마 하거든요 오케이 자 성게 한 마리 딱 5마리만 할게요 자 이런 돌 근처에는 진짜 성게 많아요 와 저기 보이세요 성게 와 붙었다 와 여러분 지금 얘 붙었거든요 붙었어요 보세요 우와 와 힘줄 보이세요? 살쪄서 힘줄이 없네 자 얘는 밑으로 쳐서 뜯어야 됩니다 뜯어서 오우 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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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장 자 여기 또 한 마리 있죠 잽싸게 낚아치 오케이 두 마리 아우 성게밭이에요 성게밭 근데 소량만 가져갈게요 다섯 마리 딱 소량 자 얘는 아 너무 작아 버려 아 그럼 버려 할 때 봄빵이 분들이 좀 소중하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앞으로 버려를 좀 소중하게 물수제비로 하겠습니다 장난이에요 너 왜 또 나와 자 여러분 4마리 아 너무 작다 물수제비로 버려 오 자 여러분 나쁘지 않은 크기예요 어 야 이 정도면 괜찮죠 여기 밑에 뭐지 얘 뭐 먹고 있나 아 돌을 딸고 왔구나 여기 보세요 돌까지 들어 버립니다 성게 움직이는 거 보세요 살바라죠 근데 어쩌라고 넌 나한테 안 돼 그리고 여기 자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아 얘도 너무 작아요 이게 알이 필요한 거라서 버려 작은 성게들이 오늘 좀 많아요 그죠 저거 큰가 모르겠네 이거 검은색 보이시죠 아 얘도 안 돼 얘도 버려 큰 성게를 괜찮은 거 있다 괜찮은 거 있어 찾았다 찾았어 우와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이런 거 쌩가치로이크 밤송이 같은 느낌 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5마리를 잡았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자 이제 이 성게 5마리 성게를 집에 가져가서 적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게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낫네 성게를 5마리만 가지고 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5마리 안에 알이 한 개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성게알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자 일단 성게알을 먼저 분해할 건데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게알을 못 먹어요 우리 건빵이 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 저거 저거 성게알도 못 먹는데 왜 이거 성게알 아이스크림 한다는 거지 이 성게알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일지 모르잖아요 저 오이 싫어하는데 오이 아이스크림 나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못 먹는 계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아버지랑 회전 초밥집을 갔는데 위에 성게알 초밥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걸 딱 이렇게 집었죠 그거를 하나 먹어봤는데 보통 회전 초밥집 거기 접시 하나에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투피스 거기서 이제 하나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정말 이게 와 정말 너무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먹다가 뱉는 거예요 입에 넣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거면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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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버지가 먹어 먹어 먹어야 해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때 옆에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럼 여보 여보가 하나 이거 먹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맛있게 드시고 너무 맛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똥 씹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거기 성게알이 이상했어요 말이 너무 길었죠 거두절미하고 자 바로 성게알을 적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게들이 지금 기어 다니고 있어요 어 예 보세요 기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낭떠러지야 저길로 가 그리고 이제 물이 나오죠 자 일단 이내 두 마리를 먼저 잘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라볼게요 잘 보시면 알이 있습니다 자 알 보이세요 자 알을 여기 이제 조그맣게 얘네 알이 많이 안 나오고요 이 내장 있잖아요 자 이거 내장만 제거하고 안을 숟가락으로 포모도 참 고소하다고 하는데 저는 싫어해요 알 자 여기도 알 어 그래도 지금 알이 좀 있네요 생각보다 다행이다 이게 알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우 여기 잔해물 보이세요 어우 징그럽죠 어쩔 수 없어요 다 사람이 먹는 거니까 아우 얘 알 많다 어우 알이 크으 이게 알입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아 아우 와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면 맛있겠죠 어우 저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저는 어우 저는 어우 아니에요 얘네 파래를 먹어서 파래도 있네 파래 맛있었어? 어우 씨 성게 가시가 아유 목에 찔려 죽을뻔 했네 뭐 깨는 겉마다 알이 다 있네 오늘 컨텐츠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하진 모르겠지만 당연히 곰팡이 여러분께 감사하죠 자 얘는 이따 먹어야지 자 아 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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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뿡 자 그리고 라스트 한 마리 얘는 좀 작아서 야 이 작은 놈이 알이 제대로다 야 자 여러분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란 노른자 두 개 노른자만이요 노른자만 두 개를 풀어줘요 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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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으면 스크램블 진짜 맛있죠 어쩌면 성게알아이스크림보다 그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스크램블 해먹어야지 깡이에요 자 노른자 풀어주고 자 설탕 자 섞어줍니다 자 이거 지금 이대로 먹어도 되겠다 아니 잠시 지금 비빔밥 먹는 거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우유 60g 자 다시 저어줍니다 자 그리고 생크림 40g 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걸로 믹스합니다 귀엽죠? 자 그럼 이제 거품이 일어나면서 고체화되요 뭔가 지금 고체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기계 사고 싶죠? 어? 다칠 뻔했네? 자 됐습니다 그리고요 성게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바다 냄새 자 성게알을 넣고 잘 저어줄게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오우 와 근데 나 진짜 잘생기진 않았다 랩으로 쌓습니다 자 이 랩으로 쌓은 거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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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후에 다시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꽝꽝 얼어야 한다 꽝꽝 내일 봐요 네 여러분 다음날이 됐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이 과연 제대로 잘 익었을까 익었다고? 잘 굳었을까 오오 오오 자 아이스크림 꽝꽝 만들어졌습니다 꽝꽝 만들어졌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먹을 수 없죠 데코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데코레이션 자 여러분 성게 아이스크림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성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일단 냄새는 아 자 이 성게는 진짜 성게 뚜껑이고요 제가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이런 뚜껑에다가 성게 알 계란찜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약간 획기적인 것 같아서 한번 모방해봤습니다 모방해서 죄송합니다 는 구라예요 지금 굉장히 잘 익었어요 그냥 색깔만 보면 약간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느낌인데 제가 이 아이스크림 만들 때 성게알 대신에 바닐라 페이스트 바닐라 파우더 같은 걸 넣으면 그게 바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였는데 저는 거기다가 성게알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성게알 아이스크림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성게알을 못 먹어요 냄새 구려요 냄새 그 바다 냄새 나요 자 이게 무슨 맛이냐면 잠시만요 으악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처음 먹었을 때는 그냥 일반 아이스크림의 그 달콤한 맛이 조금 나아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그 바다 내음이 갑자기 확 나요 그 내음이 근데 이 성게알 아이스크림이 실제로 판매가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저보다는 훨씬 잘 만들겠죠 저는 약간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 거니까요 근데 보니까 비린 거 잘 드시는 분들 비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좀 신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같이 이제 바다 비린내를 좀 못 먹고 바다 쪽으로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고 뒤에는 아 속았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성게알 아이스크림 만들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저는 토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팡이오 이거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어떡하냐 이거 아이스크림 만들어봤자